40대 남성 장 씨는 얼마 전 우연히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보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장 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1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했고 월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수령한 보험금은 무려 5천만 원. 만약 장 씨가 사망한다면 아내가 받게 될 보험금은 10억 상당이었습니다. 장 씨가 왜 보험 가입 사실을 숨겼냐고 따져묻자 아내는 단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며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이 일로 크게 다퉜고 장 씨는 지금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상의 없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아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40대 남편의 사인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남편이 우연히 아내가 가입한 보험 서류들을 보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보험도 어마어마하게 가입했습니다. 이거 아주 지금 묘한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이 프로 보시고 혹시 또 서랍을 뒤지는 남편이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0대 부부입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요. 부부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지도 않고 또 적당히 가깝고 평범한 부부예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고 아내는 아이 키우면서 가사일을 또 열심히 하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뭔가 찾을 일이 생겼는데 집안에서 남편들이 어디 모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부인이 있으면 손톱깎이 어디 있어요. 가위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마 부인이 외출 중이었나 봐요. 직접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평소에는 아내가 쓰고 본인은 뭐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는 서랍을 열고 서랍을 이렇게 찾다 보니 깊숙이 해서 서류뭉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고 꺼내서 봤더니 보험 증서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10여 개 정도 되고요. 그 보험 가입 명의는 본인도 있었고 아내 명의도 있었고 아이 명의도 있었고 그런데 액수가 꽤 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액수도 컸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보험인데 남편에 관련된 보험이 제일 많았어요. 아내는 1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그런데 우선 보험도 나름이거든요. 이 남편이 한 달에 350만 원 월급 받아요. 그런데 보험금이 얼마 들어가냐면 110만 원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보험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 아내는 그동안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도에 해지를 해서 타먹은 돈만 5천만 원이 이미 넘어요. 그리고 10개 넘는 보험 중에는 일부는 이 아내가 결혼 전에 가입한 것도 있기는 해요. 또 애들 보험 들은 거는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인 즉선 남편 보험이 제일 많아요. 생명보험이 제일 많은데 액수도 많고 보장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아내는 10억을 수령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몹시 불쾌할 수 있죠. 남편 사망 시에 지금 자막으로 아내는 수령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하면 남편 그러면 속전 말로 내가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 계약을 하면 남편 몰래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내가요? 일단 생명보험을 생각을 해보면 계약을 하는 사람은 아내죠. 아내가 보험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피보험자는 남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거에도 이런 생명보험 가지고 남편이나 지인 살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생명보험의 피계약자는 무조건 본인이 서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보험 가입됐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으면 돈이 나간다는 걸 알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죽고 갑자기 돈을 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내가 가입한 보험에 권유했던 보험 설계사가 이 아내의 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냥 서명할게. 그래서 자기 서명도 하고 남편 서명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 사고, 남편의 사망이죠. 남편이 사망을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안 나갈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모르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혹시,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보험 가입했는데 남편이나 아내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몰래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요. 빨리. 빨리 가서 서명하셔야 돼요. 이게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 안 그렇지만 간혹은 본인들이 혹시 징계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험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그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보험을 가입했다는 걸 사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효가 된다? 보험 사고에 상처가 나니까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미래, 또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아내는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잘 이야기해야 돼요. 아내가 정말 다른 의도로 그랬다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건 남편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아내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일단 남편이 의심하는 거는 뻔하죠. 이 아내가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 증서, 특히 생명보험을 들면서 문제는 이거죠.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많은 여러 건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고 자기가 40대고 아직 건강하고 정정한데 굳이 생명보험 이렇게 거액을 들까? 이 자체가 사실 의심스러운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겁니다. 만에 하나 당신이 갑자기 잘못됐을 때 나랑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을 위해 대비한 것이고. 이건 사실 또 이 부분은 맞을 수가 있고요. 아까 급여의 3분의 1을 보험에 넣었는데 이 부분도 돈이 없으면 고통받는 건 남편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잖아요. 나는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나도 같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아끼고 아껴서 보험에 들었는데 나는 왜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내, 아까 남편이 의심했던 것.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는 당신이 이렇게 나올까 봐 말도 못 꺼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더 납득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받아들여줘요. 지금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도까지 해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상한 대목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보험금 5천만 원을 분이 수령했잖아요. 그럼 남편은 수령한 돈은 어디 썼어? 이걸 또 추가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부인이 여기서 5천만 원을 내가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서 어디 따로 쟁여놓거나 내가 과소비한 게 아니고 보세요. 아이가 교육보험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 중학교 들어갈 때 얼마 이렇게 나눠주고요. 건강보험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입원하면 얼마, 뭐 이제 무슨 또 건강 테스트하면 얼마, 이렇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받아서 월급의 3분의 1을 내가 보험금에 넣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나온 돈으로 썼다라고 해명하면 좋은데 부인은 5천만 원 어디에 썼는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남편은 이제 미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따로 빼돌렸나? 이 아내가 남으로는 무슨 일이 있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남편은 드디어 머릿속에 이제 뭉게뭉게 이혼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부인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남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궁금증이 무엇인지 저희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물레 가입한 억대 보험 한 10억 원대라고 하죠.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 시 보험금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모르게 가입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일단 10억 원 넘는 생명보험을 남편 모르게 가입한 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정의 경제 규모가 한 350만 원인데 그중에 3분의 1을 보험금으로 넣으면서 전혀 남편과 1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상대방과의 신뢰가 완벽하게 깨질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분노했던 거 5천만 원을 도대체 어디 갔는지도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부부관계상의 서로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봐야 될 거고요. 원래 남편이 얼마 버는 거 부인한테 하나도 고지 안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끝까지 5천만 원을 얻다 두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해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우리 민법에 보면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게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나 몰래 적금을 드러났다 그러면 참 고맙죠. 나 몰래 지금 나의 생명보험을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아니라 적금을 드러났다 고맙다. 적금을 드러났으면 평생 몰라도 됩니다. 언젠간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생명보험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상법상에.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생명보험을 드러났는데 지금 백변한 설명처럼 내가 알 수 없고 그걸로 해서 신뢰가 깨졌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한 10여 개의 배우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던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게 일단 모르겠다는 금액도 좀 크고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얘기인데 보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몰래 드러났지만 만약에 이혼한다고 하면 보험금 재산 분할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금이 만약에 현실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요건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보험이 계속 유지되는 보험금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 지금 보험금을 재산 분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연금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어떤 보험사고 발생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당장은 대상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보험사고 발생하신 보험도 해제할 수 있잖아요. 해제하면 환급금 나오죠. 그 환급금 기준으로 재산 분할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몰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억 원대 생명보험인데 내 목숨을 담보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내도 하나 들고 남편이 수령자로 똑같은 글씨먹 해놨으면 괜찮죠. 사실 이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무척 불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불쾌하니까 이용까지 생각해서 저희 석가부안에 상담 의뢰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